Oh my 양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최근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들이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걸 금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4명까지만 허용을 하는 겁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중식 포함입니다 개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70년,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에 5명 이상 모이는 걸 금지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6명, 7명인데 이상 가족 만들 수는 없겠죠? 한 집에 사는 가족을 그리고 타 지역에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방학을 맞이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5명이 된다고 해서 그걸 갈라놓는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어쩔 수 없겠죠?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에도 그것까지 저희가 막지는 못합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 각종 시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서 인원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 사적 모임 금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전국의 모든 국민 대상으로 거주 지역이랑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모임 민원을 선정할 때 우리 아기는 1인분이 안 되는데 아기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의무를 위반하게 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지만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는 또 한 번 냈다고 해서 다시는 안 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중복 부과 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에는 부상권까지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모임과 관련해서 이제 가족 모임 관련한 기준의 핵심은 그겁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이 되어도 상관이 없지만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의 경우에는 4명으로 제한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 모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되고요 특히나 세배, 차례, 제사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에 4명까지만 가능한가? 네 요것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받는가?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접 회의 진행 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셔야 하겠죠 회사에서 이제 업무 미팅이나 회의 이후에 4명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가? 회의 이후에 식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은 아니죠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 직원들 간의 점심 식사도 당연히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안되겠죠? 그러면 이거 우리 5명 와가지고 3명, 2명 앉으면 안됩니까? 당연히 안되겠죠 5명이서 모임을 하는 거니까 다음으로 이제 다중이용시설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똑같은 거죠 앞에 거랑 2명, 3명 나누어서 시설 이용하는 게 허용되는가? 이게 사적 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족, 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 뭐 우린 따로 온 것처럼 앉아 있을게요 이런 거 하시면 안되겠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 금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그 4명 갔는데 식당 종업원 한 분 오시면 이것도 5명 모인 게 되지 않냐? 그런 건 아닙니다 식당 종업원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 숙박업소 이용 목적에 따라서 제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적 업무 수행이라든지 기업 필수 경영 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또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이용할 경우에는 객실 정원에 따라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9시 이후로 술집이라든지 음식점들이 다 문을 닫다 보니까 그 시간 이후에 숙박업소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 술자리를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 주시고 행정명령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좀 확실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1번 학원의 경우에는 광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 아닙니다 자 학원은 신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죠 하지만 면적당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내식당 또는 이제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적용이 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좀 준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이제 회사에서 식사를 하실 때 A조 B조 나눠서 최대한 밀집도를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제 이사하는 경우에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또는 친구 등이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의 경우에는 침묵 형성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사 이후에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헤어지진 않죠 막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또 고마움의 표시로 이렇게 식사하고 또 술 한잔 기울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또 사적 모임이기 때문에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뭐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이제 실외에서 하는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예 침묵 목적의 실외 운동 시에는 역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 공연 연습 같은 경우에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되나요 이것도 역시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취미활동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역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역시 스터디 그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사적 모임이기 때문에 4명까지만 가능하고 가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 가정에 방문할 경우에 해당 교사도 포함되는가 사실 해당 교사는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도 외부인이 출입하는 거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회의도 제한 대상인가 사적 모임이 아닌 전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 관련입니다 테이블 간에 1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꽤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표에 보이는 4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 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는가? 칸막이, 가림막의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당, 카페에서도 전자출입 명부가 의무화 되는가? 네,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산에 무인 카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페에서 음료 취식이나 이런 게 안 되죠? 테이크아웃이랑 배달만 되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의 경우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나 모르셔가지고 앉아서 드시고 하실 수도 있을까 우려되는데 무인 카페의 경우에도 음료만 뽑아서 즉시 나가주셔야 됩니다 앉아서 공부를 한다든가 음료를 섭취하는 행동 역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도 들어왔던 내용인데 누구는 이렇게 지금 카페 내에서 취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제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화기를 사용해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 내에서 지금 취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다른 디저트류를 주문해서 매장 내 취식을 하는 것은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그리고 현재 PC방에서 음료 섭취만 가능하고 취식은 금지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역학조사 중인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좀 토로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역학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출입 명부를 잘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조금 그게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심각하고 뭐 우리 모두 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진자 발생을 했을 때 또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출입 명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카드 내역 조회나 통신사 조회 같은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확한 출입 명부 작성이 중요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모쪼록 우리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이 시기를 좀 빨리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업로드부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 소재를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뭐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하루빨리 좀 이 사태가 끝이 나서 여러분들과 좀 웃는 얼굴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